안녕하세요. 저는 아기오랑이 황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태현이 너무 무대 잘했다 라는 칭찬이 칭찬이거나 아니면 오늘 태현이 너무 예쁘고 헤맑고 너무 예뻤다라는 칭찬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갑입니다. 왜냐면요. 지갑에 청소년증이 있기 때문에 지갑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저희 댄서 언니, 저희 댄서 이별이 언니가 사진을 찍어줬는데 진짜 다리가 완전 길어보이게 찍어줬던 게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요. 저는 요아정입니다. 요아정. 다이어트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진짜 든든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는 전 요아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오늘 요아정을 진짜 꼭 먹고 싶었는데 오늘 못 먹어서 우리 팬님들이 요아정을 한 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토핑 뭐 넣어주세요? 저는 그 뭐지? 그 블루베리에 그래놀라 그리고 벌꿀집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먹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자몽. 자몽에다가 하여튼 빨리 하여튼 맛있어요. 오늘 되게 많은 팬분들께서 와주셨는데요. 오늘 응원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오늘도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